멤버 모두들에게 하이파이바 무지 다섯 명은 가능한데 한 명이 안 할 확률이 몸씩 크기 때문에 미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절대 안한다 한 명은 하이파이바 일곱 번은 안한다 전북이는 광팬, 저기는 야광팬, 후광팬이네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싸해지고 진영 목소리 진짜 좋아지지 않았어요? 진영만 할 수 있는 되게 밝았어요 내 꿈이다 오 드림 저 옛날에 진짜 꿈의 도시가 저한테는 서울이었어요 이게 서울하면 약간 성운한 사람들을 그런 게 있다 저는 WWH 월드와이드 핸섬 알아요 저는 WWH 월드와이드 핸섬 낚시가 사라져 낚시가 사라져 아직? 아직 안 떴나? 아직 방송 예정이라고 뜨는데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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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민이 죄송해? 죄송합니다 지민이는 이제 1회 1조송이죠 지민이 왜 죄송했는지 저기 카메라에 대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별명을 썼어요 박재민이라고 쟤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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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마음이 마치 저 소명 같네요 왜요? 바꿔요 지민 네 그 상품이 어떻게 생각할까요? 네 그 상품은 한국 나전 7기 특별전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정해조 작가의 공예작품 오색광유를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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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강물이 있으면 제가 달이 비춰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걸 진짜 좋아해요. 그래서 배 타고 나가서 달 보고 이런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예전에 저희 인도숲 촬영했을 때도 다 잘 때 저는 안 자고 산에 올라가서 뒤쪽에 이렇게 막 본 적이 있는데 I can't believe you're nervous because you perform in front of so many people and have millions of fans but I guess that means we're all human right? 아 죄송합니다. 상의 좀 해줄래? 마 네트워크가 좋지 않아가 자꾸 끊기네. 마 의대 자툴입니까? 마 의대 김치고 일산사툭입니다. 마 지금 망상김치입니다. 죄송합니다 여러분. 마 네 감사합니다 김재형이다. 저희 인도숲 촬영했던 곳이 빛이 없어서 달빛으로 물이 다 비치고 주변 환경이 다 보였었어요. 그 기억이 또 나네요. 저는 완전 감성적이죠. 타카파이저 형은 스피커죠 타카파이저 형은 뭐랄까 그 중간에 쓸데없지 인터뷰를 할 때도 인터뷰어분이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아무리 이제 그 유연총회 같은 걸 해도 사람들이 보는 비우스가 한정돼있는데 저희가 함으로써 연인이 좀 축구된다. 늘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. 저 역할에 딱 그런 거에요. 그래서 처음에 이 방탄소년단 너네 가수인데 너네가 무슨 가서 뭘 하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사실 저는 다 알고 그 역할로 온 거에요. 그러니까 지속발전 가능성 지속 가능한 개발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입니다. 차근차근 노력하면서 해결해 나와보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 봅시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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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쓰고 있는 과정이에요. 먼저 끝내가지고 받고 내 걸 들렀는데 원래는 좀 더 내 벌스가 더 웃겨서요. 욕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다 짜식으로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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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소화! 와! 짝! 아 대단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예 아 아 참 참 주시면 7백만 원이 들어가구요 근데 어떻게 맞춰야 나 박탈이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많이 맞추고 싶은데 진짜 모르겠어요 영대로 우리 매수하려고 했습니까 요리 너무 shakyLY 요즘 엄마와 함께 Cikore 그 목 fui 그 껍질 흐흐흐흐흐흐흐흐